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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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하면 돼요? 너 집에서 네 주장 안 먹히네 예의 좀 차려라 너 나보다 두살 어리더라 생각만큼 뻔대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? 호구되는 거야 또 하나 미용되네 인자하네 여기보다 솔직히 낙겠다 사과하세요 뭐야 넌 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맞았으면 몽골아야지 맞았으면 수굴해야지 맞았으면 슬퍼해야지 맞았으면 복종해야지 엄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디가요? 그럼 감옥 갈 거예요? 성역죄로? 나한테 진정한 표정은 너야 형이랑 난 비즈니스야 저기요! 야! 저 아세요? 사실 저도 제가 고졸이라고 떳떳이 말하게 된 거 2년밖에 안 됐어 그럼 나중에 봐요 저기요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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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さん 네 네 언제 Angst 질